르노삼성차가 해외 수출 40만대를 돌파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작 마리 위르티제는 지난 25일 쿠웨이트항 수출 차량 1023대를 실은 선박이 부산 신항을 출항함으로써 누적 수출 대수가 40만 250대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9월 르노삼성차 출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 40만대를 돌파한 것이다. 르노삼성차는 출범 첫 해에는 불과 192대를 수출하는데 그쳤으나 2010년에는 11만 5,783대를 수출함으로써 600배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중동지역과 남미, 아시아, 유럽 등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11만 5,783대를 수출했으며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무적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93. 5% 증가 아닌 등 향후 수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수출 급증은 르노와 미싼, 르노삼성의 국내에서 공동으로 차량을 개발해 르노와 미싼의 전세계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하고 공통의 YS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르노삼성차의 해외 수출을 총괄하고 있는 나기성 전문은 르노니산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 증가능 르노삼성차의 제품이 르노니산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글로벌 고객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자, 전문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SMOE 본격적인 유럽 판매 등을 계기로 전세계 8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했으며, 향후 한 EUFTA의 발효 등 대외 환경도 개선돼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좋았다. 좋았다.